안녕하세요. 호모사펜스의 MC조입니다. 오늘은 맥주팡팡에서도 연말연시를 기념해서 크리스마스 타이틀을 달고 나온 맥주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내일모레지만 영상은 연말께나 올라가겠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이번 편엔 게스트를 출연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라이프의 더블 IPA 크리스마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크래프트 브로스의 올해 마지막 맥주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이런 깜짝 맥주가 나왔네요. 보통은 크리스마스에는 향신료를 가미한 진지에일 같은 맥주나 강한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게 나오는데요. 크래프트 브로스에서는 주특기를 발휘한 모양입니다. 찾아보니까 스펙이 ABV가 8.2도, IBU가 45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잉글랜드 IPA에 비해 도수는 조금 높아졌고요. 아주 조금 삽살안 맛이 느껴질 것 같은데 시험 후에 이 재미난 앞에 보신 이 재미난 사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혼자 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자, 원래 따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따는 것도 혼자 있으면 또 잘하네요. 자, 크리스마스. 색깔 보이시죠? 계속 말씀해, 뉴 잉글랜드 IPA 색깔. 탁한 아주 색깔이죠. 하지만 아주 예쁘네요. 색깔은. 어우, 따르는 순간 호흡향이 엄청나고 있습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외관을 보고 이미 아셨겠지만, 뉴 잉글랜드 WIPA입니다. 기존 뉴 잉글랜드 IPA에서 좀 더 강하게 만든 거죠. 또 크레퍼스 브로스에서는 사용한 호흡들을 전부 공개해 주었거든요. 기존 시리즈에서 사용했던 익숙한 호흡들도 있을 텐데요. 시트라, 심코, 콜럼버스가 핫사이드, 그리고 시트라, 아이다호세븐, 할레타우블랑, 그 다음에 이니그마가 콜드사이드에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핫사이드랑 콜드사이드라는 말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맥주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맥주를 끌리는 과정인데요. 이 끌리는 과정에 호흡을 넣는 것을 핫사이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콜드사이드는 발효 이후에 숙성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호흡을 넣는 것을 말하거든요. 즉, 말 그대로 뜨거울 때 넣는 것과 차가울 때 넣는 것. 이렇게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원래 맛을 풍부하게 하려면 여러 호흡을 섞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맥주에 들어간 호흡들이 가진 일반적인 풍미도 짧게 소개하면 시트라 호흡은 과일 풍미, 심콕은 소나무향, 콜럼버스는 금은 후추라든지 감초, 감굴 풍미가 있고요. 할레타오 블랑 같은 것은 열대 과일이라든지 꽃, 패션플루츠, 아이다호 세븐은 소나무라든지 열대 과일, 헛꽃, 이니그마 호흡 같은 것은 핵과 식물이라든지 메롱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과 향, 스펙 모두 강화시킬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패키지에 있는 사진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이거는 종궁 기자이면서 사진작가인 레너드 맥컴의 사진으로서 1962년 뉴욕시에서 찍은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홈 앤 헐다트에서 휴식을 차는 산타크루스라는 긴 이름을 가진 사진이고요. 얼핏 보면 맥주를 마시는 것 같은데요. 커피입니다. 그리고 홈 앤 헐다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식품 자동 판매기랑 큰 레스토랑 베이커리 체인으로 유명했던 회사인데요. 지금은 없어진 회사이고요. 사진 속의 레스토랑이 1991년도에 홈 앤 헐다트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레스토랑이랍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당시에는 일상적인 풍경이었겠지만 이번에도 크래프트 브로스의 센서 있는 사진 선택이고요. 홈 앤 헐이 여러 방식으로 여러 가지가 투입되었기에 맥주를 알아가시는 분에게 꽤 유익한 맥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구입하는데 조금 힘들었거든요. 아마 또 품절 사태가 이미 벌어졌고요. 출시되고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품절이 되었고요. 오늘 이 라이프의 더블 IPA 크리스마스를 마셔보신 분들은 아마 행운일 거고요. 못 마신 분들도 겨울 분위기를 내어주는 다른 맥주 특히 크리스마스 에일이라고 나오는 제품들이나 임페리얼 스타우터 스타일을 구매하셔서 연말을 즐기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채널과 효무사펜서 공식 인스타에서도 겨울 맥주를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뭐 연말연시를 맞이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맥주를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모두 연말연시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거리두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